오늘은 오늘은요 바나나벌통 만드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신 분 바쁘신 분들은 그냥 결론만 먼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 예 마트 가시면 바나나벌통이 아주 많습니다 그거 가져다가 5분안에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2분 정도 걸리네요 2분 그리고 지난 여름서부터 늦은 12월달까지 12월 중순까지 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제가 실제로 사육을 하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더 좋은 벌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도 뒤쪽에 있는데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한 3 4분만 보시면은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작업 시 작업할 때 필요한 준비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카 타카 쓰고 있구요 타카 피는 12mm 쓰고 있습니다 10mm 나 12mm 이면은 충분하구요 그 다음에 가로대 짤을 톱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지 가위나 그 다음에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부 다 예요 이게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볼통에 가로대 가로대가 요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가 됐구요 그 다음에 박스도 다 준비가 되있고 지난해 쓰던 박스 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2 4 6 7장 8장 정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 광식사양지 하나 넣었으니까 7장 까지는 들어가고 그 다음 무게도 충분히 이깁니다 꿀짱이 차도요 이 박스가 워낙 단단해 가지고 충분히 버티고 있죠 바나나 박스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위트 마운틴 그리고 중간에 있는게 수미후로 수미후로 바나나 그리고 제일 흔한게 감수광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세 종류가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한치도 틀림이 없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몇분 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위를 뜯어냅니다 그래서 뜯어낸게 요런식이 됐고 이렇게 뜯었으면 이제 가로대를 댑니다 가로대 가로대를 그래서 가로대를 어디까지 대신에 하면 구멍이 두개 뚫린 대구 가로대의 상단부분을 딱 맞춰줍니다. 그래서 탁카로 심으면 되죠. 맞춰주고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걸쳐지니까요. 아랫박스하고 가로대가 걸쳐지죠. 흰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가 걸쳐지게 되니까요. 이게 끝입니다. 네 그래서 바나라박스 볼통은 2분안에 끝난 겁니다. 사실상 2분안에. 그리고 박스 안에는 이런 바닥이 되어 있는데 한여름에는 뭐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봄서부터 봄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을 찬바람 부를 때는 아무 박스나 이렇게 자르셔 가지고 하나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아주 간편합니다. 간편하고 그 다음에 앞에 구멍 앞에 구멍 두개는 그냥 두시고 출입구로 뒤에 구멍은 저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막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여름에는 이거를 열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을 여기다 해가지고요. 망을 여기다 해가지고 공기구멍으로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봄이나 가을에는 테이프로 그냥 막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 계절에 따라서 가감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딱 걸치게 했는데 이 바닥하고 거의 붙습니다. 바닥하고 그래서 높이 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에 이 가로대 아래쪽에 강목을 하나 더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난해 이제 어떤 방법인데 필요한 만큼 위에서 높이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올려놓고 소비를 놓으시면 요 부분만큼 높아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 현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전부 끝입니다. 요게 아주 간단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5분 했는데 실제로는 2분 정도 밖에 안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볼통 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볼통을 조금 높이고 더 튼튼하게 하겠다 하시면 그 네귀를 요렇게 기둥을 하시면 됩니다. 기둥하는 것도 간단하거든요. 기둥을 하나 해 놓으시면 상당 부분 무난한 만큼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상당히 있는 수비라도 이렇게 되면 지지대가 4개가 되어 있으니까 뭐 꿀장이 8장 다 들어가도 이게 주저앉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응용을 해 보십시오. 박스 볼통의 뚜껑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리스망 하고 그냥 이렇게 접어서 덮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목을 대고 그리고서 개포라든가 프로포리스망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으시면 벌이 못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좀 시간이 또 계신 분들은 마트 상자 박스들 내놓은 데 백박스가 있습니다. 백박스의 뚜껑이 여기에 또 딱 맞아요. 길이가 폭은 좀 넓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웬만하면 그냥 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저는 그냥 하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얼추 끝나갑니다. 요 아래꺼 몇개 하면 되고 저 위쪽에 저 위쪽에도 한 거고요. 여기도 한 거고 그래서 여담인데 이제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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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가 말씀하실 때 옹고의 지신 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옹고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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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이해한다. 그런 사람이 타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시청자 분들도 보시고 좋으면 해 보시는 거고 또 더 좋은 방법으로 발전시켜서 하시면 더욱 좋고 흉내가 아니고 창작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여름서부터 월밤까지 실사용해서 검증을 했던 거고 스티로폼은 여름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산란도 아주 좋고요. 상자벌통은 시원하니까 훨씬 좋은 듯 했고요. 그리고 또 분봉상으로 그 다음에 교미상 분봉상으로 또 여왕 예비용으로 두셔도 되고 지방에 예를 들어서 택배 택배로 보낼 때도 이런 그 종이 박스에다 해서 보내거든요. 이쪽에 그 망만 처리를 하면 시원하니까 택배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우스볼 하우스볼은 이게 딱인 것 같아요. 하우스볼 하우스에 그 개팍볼인가 뭐 그 호박볼 그런거 넣잖아요. 겉껍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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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이상자죠. 속에는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림이 있는 데 라든가 도시양봉에는 이게 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겨울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겨울날 때에는 번통으로 옮기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수분들도 그 다음에 초보양봉도 이런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범삼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 갓고래덕촌이라고 그 실시간을 그분 거를 꼭 들어요. 듣는데 그분은 초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정확히 해 주시는데 이 벌에 벌 양봉을 할 때 가급적이면 돈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처분할 수 있으면 자기가 빨리 처분해서 현금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는데 그분 말씀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뭐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공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양봉을 하면서 다른 것도 하면서 전부 공개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퍼가셔도 되는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데 올려도 괜찮은 그런 장치를 걸어 놨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거의 끝나갑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쉬엄쉬엄 했는데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당 하는 시간은 뭐 2,3분 정도 며칠 안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20개 옆에 둘 네 개 세 개 아 네 개 아래쪽에 지난해 쓰던 것도 있구요. 그래서 보면 여섯 개 총 30개 했네요. 30개 30개면 올해 제가 쓰고도 남을 양입니다. 저는 벌을 그렇게 늘릴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눔도 조금하고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와서 봐주셔서 고맙구요. 다음번에는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좀 더 재밌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